파이팅을 끝낸 대원들. 아, 추워. 아, 추워요. 빨리 젖은 몸을 마른 수건으로 닦으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많이 춥죠? 네. 물 때문에 더 추운가 봐요. 지금 옷을 입고 있는데 옷이 젖은 상태에서 오랜 시간 있으면 몸에 열이 뺏기기 때문에 저체온증이 올 수가 있어요. 저체온증이요? 프로기 친구들, 저체온증이란 우리 몸이 원래 체온이 한 36.5도 정도인데 그게 추위에 노출이 돼서 몸의 체온이 35도 밑으로 떨어지는 경우를 말해요. 그렇게 되면 우리 몸이 추워서 부들부들 떨게 되고 아주 심하게 추위에 노출이 되면 의식을 잃고 심지어는 사망이 이를 수도 있답니다. 그런 일을 막으려면 여름에 아무리 물놀이가 하고 싶어도 추운 시간에 많이 물놀이를 하거나 그런 건 피하고 몸이 추위에 노출돼서 많이 증상들이 생기면 따뜻한 곳에 나와서 담요도 덥고 몸의 온도를 유지하는 게 중요해요. 잘 알겠죠? 우와! 좋다! 랩트킹 끝나고 이렇게 옷 갈아입고 오니까 시원하고 정말 좋다. 그러니까. 우리 빨리 수박 먹자. 수박 잘라주세요. 계곡에서 맛보는 별미, 수박이 빠질 수 없죠? 우와! 우와! 우와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우와 맛있겠다. 난 이렇게 계곡에서 수박 먹고 또 물에 발 담그는 게 가장 좋은 것 같아. 응 나도. 뜨거운 날에 시원한 계곡 물에 발 담그고 달달한 수박까지 함께하니 지금 이곳이야말로 천국. 발도 시원하고 진짜 맛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뜨거운 날이니까 왠지 더 시원해지네. 야 우리 수박도 다 먹었으니까 물놀이 나온판 하자. 콜! 야 야 잠깐! 예원대원 왜 그래요? 근데 우리가 바다에 들어갔던 것처럼 이 계곡도 뭔가 준비를 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어? 저기 구조대원 아저씨 있으니까 우리 한번 가서 물어보자. 그래! 안전한 계곡 물놀이 방법을 알려주실 이상호 대장님. 아 그런데요. 저희는 그냥 물에 들어가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은 지금 안전장구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시면 안 돼요.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모르는데 어떤 안전장비가 필요하던 거예요? 예 물에 들어갈 적에는 깊은 물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군용 조끼를 입어야 되고요. 또한 이제 계곡에는 이제 계곡 밑에 깨진 돌이라든가 이끼가 묻은 바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미끄러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샌들이라든가 아커 슈즈 같은 그런 슈즈를 갖다가 신으셔야 돼요. 아! 우리 아까 레프팅 할 때도 구명 조끼를 꼭 입고 있었잖아. 아! 맞다! 맞다! 계곡에서는 안전을 위해 수심이 얕고 물살이 잔잔한 곳에서 물놀이를 하는 게 좋아요. 또 구명 조끼와 헬멧 착용이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럼 계곡 물에 들어가기 전에 안전장비를 챙겨볼까요? 구명 조끼는 기본! 계곡에서 넘어졌을 때 머리를 보호할 수 있는 헬멧도 필수라고요. 감사합니다. 물놀이를 할 때는 구명 조끼와 아쿠아 슈즈를 꼭 신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계곡에서 물놀이를 할 때 안전장비 말고 잊지 말아야 할 게 또 하나 있다고 해요. 그래 친구들! 부모님과 함께 계곡에 물놀이 하실 때는요. 물 근처에 텐트를 치면 안 돼요. 반드시 지정된 곳에 텐트를 치셔야 됩니다. 갑자기 물이 불어나면 아주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어요. 여름철 계곡에서 텐트를 칠 때는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거나 집중호우가 시작될 적에 많은 물들이 일시에 밀려 내려오면서 이 텐트가 물에 확 쓸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위험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텐트는 저쪽 밖으로 안전한 곳으로 쳐야 돼요. 계곡에서는 물가에서 떨어진 안전한 곳에 텐트를 쳐야 해요. 선생님, 이제 여기에다가 설치하니까 완전한 거예요? 네, 이 정도면 계곡에서 거리가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항상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유의해야 돼요. 구조대원의 도움을 받아 물가에서 떨어진 지대가 높고 평편한 곳에 안전하게 텐트를 쳤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